대회전 쳐야 하는데 중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최 작가님 내 통밥으론 이런 공은 그냥 최대한 얄게 치는 게 상책이야 그럼 좋은 일 있을 거야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요 아이신 중만 뺐네 아내야 잘 쳤어 기다려봐 와우 최 작가님 어찌님 그럼 게임비는 니가 내리거라 좋았어 액션 설마 에휴 태양의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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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까르르르르 으악 으악 으음 으아ㅔ아ㅔ 으아ㅔ아ㅔ아ㅔ으ㅔ아ㅔ암ㅔ아ㅔ아ㅔ아ㅔ아ㅔ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나 환장하겄네 에휴 아웃더 미어노요 이런 공은 접시를 쳐야하는데 두께 잡기가 매우 까다롭지 너무 얇으면 투로 바로 맞을거고 좀 두껍게 하여라 공이 넘어가버렸지 말이야 이럴때는 과감하게 살짝 넘어가는 두께를 설정해서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눌러줘 그럼 요렇게 살짝 키면서 말려들어 올거야 그럼 거의 자동빵이겠지 뭐 오음의 심장아 헐 안들어갔어요 꼭 들어가야 맛이 다냐 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으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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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이건 아 잘 치오